오늘 추석도 가까이 다가오고 이렇게 하니까 특히 이번에 선관위 발표가 너무나 좀 의외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거 데이터를 좀 많이 다뤘습니다 검찰이 재수사를 하시게 되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잘 정리해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조작이라는 표현도 좀 부족하고 그냥 사기를 친 겁니다 선거 사기를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도 굉장히 조악합니다 당선에 필요한 표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냥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총 필요한 득표율을 구한 다음에 그냥 절반 정도로 빼앗고 절반 정도로 더하는 식으로 그렇게 선거를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전특표 조작서를 가지고 검찰에게 재수사를 해달라 이거는 정신이 나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죠 지금 정작 이루져야 될 것은 선관이 누가 했냐 전산 프로그램 조작 누가 했냐 누가 했냐 사무차장 아냐 사무차장 아냐 기획조정실장 아냐 검찰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했는지 투푸지 분류기를 썼는지 메인 서버를 썼는지 원격 조정을 했는지 찾아내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용감할 수가 없으면 이번에 신임 법무부 장관 지휘봉을 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나이도 젊지 않습니까 가야 될 길도 멀고 본인의 영리영 입신 출시나 이런 것을 제쳐놓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더라고요 이원석 여러분들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 검찰총장들에 비해서 나이들이 다 젊습니다 제가 40대 50대를 여러분 되돌아보게 되면 연령이 젊다는 것은 단점도 되지만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연령이 젊다는 것은 장고를 하지 않고 이것저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옳다는 것을 향해서 전부를 걸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령이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자산이자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1960년생이고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지금 30대나 40대나 50대에 비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크게 스테이크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거의 사기 문제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필만한 형식으로 지금 앞서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공명심에 의한 것도 아니고 개인의 영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운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나서 자란 나라가 선거 사기가 일상화되고 사악함이 차고 넘치는 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과 언론인과 식자청과 대통령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무는 걸 보고 어떻게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있느냐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사람 구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조작이 됐으니까 이 문제를 지지비비를 가려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 저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저의 간절한 바람과 염원이 구현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선거 부정을 저지른 자들 선거 사기를 저지른 그런 내란범들이 처벌받고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지는 저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촌 출신으로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장점은 미지의 불확실함이라든지 미지의 흐릿함 속에서도 제 인생 전부를 통해서 베팅을 하고 전부를 걸었던 그런 기록을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윤 대통령은 장고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을 많이 재는 것 같습니다 어느 삶의 행태가 좋은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이것이 기회다 이것을 해야 된다면 전부를 걸고 전부를 띄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소위 처신이나 태도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부터 지켜봤던 서울에 좀 행편이 나왔던 중산층 출신의 친구들하고 너무나 유사하다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삶을 사는 태도가 참 많이 달랐습니다 항상 안정적인 길 그 다음에 장고 그 다음에 두들겨 보기 조금이라도 손해가 보면 안하기 이런 것이 서울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가 친소관계를 맺었던 친구들이 서울 중산층 친구들이 그런 성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삽니다 안 살아봤고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사람의 어떤 자질 태도 이런 부분들은 40대나 30대나 50대나 60대나 별로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은 제가 할 연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은 40대 50대에 좀 젊고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씩씩한 사람들이 선거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연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좀 젊은 사람들이 이런 불의와 싸워줘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정말 6월 1일 지방성 을 마치고 손을 털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냥 마지막까지 가자 마지막까지 가서 너희가 이기는지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그러나 이기고 지는 것은 저의 손을 떠난 일이고 그야말로 그것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사건 전모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엄청난 일이고 야권의 엄청난 반발을 여러분들 불러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장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마 저는 흐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모른다? 저는 뭐 100% 믿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전모를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소위 분기점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이에 따라서 선택이 크게 달라졌다고 봅니다 저는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일이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 명료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선택해왔기 때문에 이 일도 마지막까지 옆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남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남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집중포화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친 파도가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남도의 경남 통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촌 출신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랑은 좀 우직하지만 불확실함 속에서 그냥 성붓을 걸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상에는 장고할 게 있고 장고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이 사안은 장고고 나발이고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뭉개고 미적거리고 주섬주섬하고 두리번 두리번하고 멈침멈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유능한 그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 젊고 누구가 보더라도 똑똑하고 똑똑한 것은 뭐 사건 수사하는 걸 못 봤지만 대정부 질의라든지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말싸움하는 걸 보게 되면 머리 회전이 대단히 빠르고 그리고 과한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 언유적 표현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언유적 표현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말씀이 좀 어느랬지 않습니까 어느랬지만 정말 정치삼류 이런 표현들은 망고불변의 이건희는 같지만 그런 표현에 남거든요 언유적 표현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죠 언유적 표현이 뛰어나다는 것은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겁니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을 보게 되면 저 양반 참 머리가 좋구나 머리가 좋으니까 영어도 또 잘하고 출세도 빠르고 그리고 말하는 걸 보니까 좀 반듯하고 사람이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기대를 거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제가 직장생활을 해 본 경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하라 말하라 그렇게 직접 관여하기가 굉장히 꺾으러운 그런 사이일 걸로 보고 신임 검찰총장도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저의 관계라는 것은 업무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지 그 외의 관계는 없습니다 두 분이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폐기와 열정과 정의감을 본인들이 구현할 수 있는 자리와 역사적인 그런 분기점에 두 분이 서 있는 행운을 갖게 된 겁니다 두 분께서 정말 깊이 숙고하셔서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들이고 백성들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찬란한 역사를 가졌다고 여러분 주장하는 70년에 대한민국의 더불음유당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행한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동원해 가지고 모든 공직선거에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누구도 그것을 공론화하지 않고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노하지 않고 입을 다묵니다 이것은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어떻게 나라가 망하냐 환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가장 이런 멋지게 피 안 흘리고 권력을 탈취해서 나라를 납치할 수 있는 방법이 선거를 납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가 무너진 겁니다 이런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그렇게 재앙을 심하게 했습니다 1천만 명 가운데 거의 470만 명 정도가 연판장을 돌려 가지고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 차베스 초기에 그러나 거기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히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는 전자 여러분들 투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가 그 직전까지 간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당선됐으면 저는 뭐 끝장났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한 5년 정도 됐으면 뭐 이거고 저거고 필요 없는 겁니다 이민 가는 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심이 없으면 이런 일을 못할 겁니다 제가 신앙심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압도 심하고 방송에 대한 탄압은 엄청나게 심합니다 거의 1년 동안 채널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광고는 계속 탄압을 하죠 보이지 않게 다 만들죠 구독자 수는 틈틈이 빼죠 올라가면 빼고 올라가면 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파 유튜브 채널에서 선거 사기 문제를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다루게 되면 방송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직원들이 있으면 봉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공박사 수고한다 이 정도 그치지 마시고 방송을 좀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실과 진실을 알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래야 나라가 정상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시간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성아 실바입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